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당 찍어 먹으면 그냥 죽는데? 야, 이거 삶아 놓으면 죽거든 배차가 초고추장이랑 양념 나 침 넘어가 죽였어 에프레스 버즈, 에페로 만자리한테 흐르러 둔 거 에페로 페스카, 아페로 페스카 아, 지금 막 잡은 거라 전체가 육류로냐고 전체 한 판이 육류 이걸 그냥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 그냥 먹어? 먹어 하나 더 먹어 굉장히 부드럽네 자, 할 말은 조금 남겨주고 갑시다 우리 지금 사실 어디서 구워 먹고 갈 데가 없나요? 지금 솔직히 왕성 김식이 형이 소주 한 잔 생각하더라도 아, 정말 죽겠어요 아, 정말 아, 저쪽으로 예